안녕하세요. 저는 임은미 선교사이고 아프리카 케냐 24년째 선교사이지만 제가 한 3, 4년 전에 한국으로 잠깐 발령받아서 한국에 나왔고요 저는 지금 이제 KM 대학 선교회 인터내셔널 디렉터로 제 타이틀이란다면 직임이 되겠죠 KM이 뭐냐면 Christ Ambassador Mission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의 선교 대학 캠퍼스 사육입니다. 마치 CCC처럼 대학교 안에 있는 캠퍼스 사육인데요 제가 KM 내셔널 디렉터로 와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대학교 캠퍼스 보급률이 3% 그 다음에 기독 동아리 0.2%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기독 동아리도 안 하고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이 전도가 안 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제 각 캠퍼스를 다니게 되었어요 다니면서 저희가 한 80명 간사님들이 계시는데 사육하시는 캠퍼스마다 다니면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애들이 동아리 안 오냐 캠, CCC, 어떤 기독 동아리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펙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스펙? 무슨 스펙? 그랬더니 이 스펙이 뭐냐면 제가 네이버 검색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스펙이 무엇인가? 이것이 영어인가? 한국말인가? 스펙이 뭐냐면 학점, 학력, 토익 점수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자기가 직장 들어갈 때에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회사에서 볼 때 그러면 세상에서도 스펙을 본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펙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세상에서 보는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학력 쌓고, 그 다음에 학점, 그 다음에 토익 점수, 해외 연수, 언어 연수, 그 다음에 알바, 경험들 이런 걸 쌓는다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스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래서 청년들 하나님이 찾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스펙 이렇게 돼서 잠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잠깐 제가 말을 해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런 스펙이 나한테 있는가 또한 청년들 대상 다음 세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못 살았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도 참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제가 선택했냐면 디모대 전서 4장 12절을 선택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스펙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그러니까 스펙이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는 스펙은 뭐냐면 본보기의 삶이다 본보기 일단은 말 말은 정직해야 되겠고 그러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스펙 말은 정직해야 되겠고 삶은 거룩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딱 벌써 말 정직해야 되는데 말이 정직할 것이냐 우리 얼마만큼 정직한가 저는 이제 청소년 애들한테 많이 설교 다니는 편인데요 이 아이들이 요즘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어느 날 화장실에 중등부 애들 좀 본 것 같은데 교복 입었어요 하얗게 하얀 교복 그래서 내가 막 욕을 너무 해가지고 내가 얘들아 얼굴은 예쁜데 왜 이렇게 욕을 하니 이게 무슨 욕이야 그러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근데 욕이었어요 18 욕 맞죠 요즘도 그래서 내가 너 그 욕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욕이야 근데 걔네들 뿐만이 아니라 길거리를 걸어가도 애들이 아주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말 쓰면은 무릎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또 내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하니까 내가 진실되게 살아야 남들에게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에 파워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맨날 거짓말하면서 예수님 믿어 그러면 너나 잘해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요즘은 예수님 믿기가 너무너무 쉬워 욕만 안 해도 돼 학교가 갖고 욕 안 하면 애들이 너 왜 욕 안 해 그러면 어 나 구별됐거든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욕 안 해 나 구별됐거든 욕만 안 해도 우리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욕만 안 해도 되니까 구별되는 거 욕 안 하고 마치 물방울이 떨어질 때 아주 부드러운 물방울이고 약해 보여도 집중해서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집중력이잖아요 정직도 그냥 적당히 정직한 거 하고 아주 정직하기로 집중하는 거 하고 다르다는 거죠 크리스찬의 스펙이라는 것은 내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 했으니 정직하기를 작정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청년들 앞으로 장차 우리나라 리더가 될 텐데 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리더들이 정직만 했더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100% 정직만 했더라면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이 훨씬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청년들은 정말 정직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실에 대해서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저 같은 경우는 기사님들 택시 타면 전도를 보통 하는 편이에요 여쭤봐요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항상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거의 한 80% 90% 제가 전도하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리고 교인에 대한 상처입니다 어느 한 기사님은 이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일제시대 때 교회를 다녔는데 마루바닥에 내가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나왔더니 신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에 안 다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신발 훔쳐가면 안 돼요 알았죠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오신다 그래서 내릴 때 내릴 때 제가 봉투에다가 5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기사님 신발을 잃어버렸을지언정 천국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발 값입니다 맨 아래에다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그래갖고 그걸 드렸어요 그분이 내가 내릴 때 한 만 3천 원 2만 원 드리니까 아유 이렇게 잔돈을 많이 주세요 천국 올라가셔서 커피 쏘셔야 합니다 제가 커피 값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분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제가 이제 너무나 이해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든다면 그 기사님도 마찬가지로 아 내가 그 교회 다닐 때 대수술을 받아가지고 개 소주를 22kg 시켰는데 아 16kg만 보냈더라고 내가 그 소원해 본 게 5만 원이야 다시는 교회에 안 가 모든 식구를 다 교회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기사님 다시 교회로 돌아가셔야죠 아 계기가 생기면 가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 또 5만 원을 드리면서 이거 무슨 돈이 아까 고기값이 5만 원 손에 보셨대면서요 이걸 드릴 테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릴 때 또 잔돈 많이 드려요 아 왜 잔돈 제 멘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천국 올라가셔서 커피 쏘시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행시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되느냐 아니면 멀리하게 되느냐 내 행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너희들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움이라 요즘요 젊은 분들 어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야한 동영상이 대세입니다 야한 동영상 중독이 제가 한 번은 저는 유스코스타 그 다음에 청년코스타를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10년 넘게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젊은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데 이 젊은 아이들이 밤에 야동을 볼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 모니터를 켜거든요 그 다음에 볼 때 몰립하기 시작합니다 막 들어가면 나 혼자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깨 너머로 예수님이 함께 보시죠 예수님이 예 꺼라 꺼 꺼라 우리는 막 어 막 몰입하고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은밀한 곳이죠 성경 말씀에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 내가 어떤 행실을 하는가를 참 조심해야 돼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영어 말 표현의 인테그리티라는 말 인테그리티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품 인테그리티 이 정의가 뭐냐면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drink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watch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이것이 내 인품이라는 거죠 인테그리티 그래서 여러분께 은밀한 행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절을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지금 있는데 시간을 보면서 정절을 먼저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젊은이들한테요 혼전순결을 지켜라 이것이 세상 말로 말해서 씨가 맥히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안 믿어도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약할 것인가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다면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너희들 젊었을 때 이런 거 지켜된다 라고만 말해주는 것이 참된 복음일 것인가 복음은 끝까지 소망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 쓸 수 없어요 생각해봐요 집에 왔어요 손님이 그런데 암만 그 그릇이 이쁘면 뭐해 비싸면 뭐하냐고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그러나 그 그릇에 더덕더덕 짜장면 붙어있고 그 다음에 먹다 남은 거 어? 그런 거 그런 다음에 갖고 와서 이거 드세요 누가 그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겠느냐 이것이 비싸고 예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지 그러려면 여러분 그릇은 사용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 되려면 깨끗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 몇 프로의 학생들이 아멘 할 것인지 만약에 50%가 아멘 한다면 50%는 아유 나는 글렀다 하나님 낯설기는 글렀다 난 이미 뭐 이렇게 했으니 이것을 실수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이것을 실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병이 났을 때 치료를 할 때 이것이 병 증상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그 치유법이 있습니다 근데 죄를 갖다가 죄가 아니고 그냥 실수였어 남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리두리뭉실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도 두리뭉실하게 내리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너희들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옛것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떤 새 일을 사막에서 강이 나겠고 광야에서 길이 나리라 여러분 사막에서 강이 나고 광야의 길이 사막에서 강이 나고 광야의 길이 난다는 것은 기적을 말아야 이 기적이 언제 생기냐면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수치스러웠든지 간에 부끄러웠든지 간에 어떤 일이었던지 간에 그것이 내가 몰랐던지 믿음이 없었던지 어떻게 누구한테 정말로 속았던지 하여튼 간에 옛날 것은 옛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 깨끗한 그릇이에요 이렇게 안 된다 한다면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또 어떤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막 그러잖아 아 나 돈이 없지만 주님 믿습니다 돈 있습니다 있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도 믿음인 것이 사실인데 있었던 일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한테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무섭지만 아 이거 내가 잊어버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젊은 아이들한테 다음 세움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쓰실 때 정말로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새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앞으로 사용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여튼 나한테 잘못된 것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앞으로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하고요 어른들하고는 그 방향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스펙에 대해 말할 때도 뭐냐면 어른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면 회복이 느려요 한참 걸려요 그러나 애들은 넘어지면 빨딱빨딱 일어나서 회복도 빠르고 또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빨리 일어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넘어져도 얘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도와주실 거야 너를 홀로 두시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되고 어른들한테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못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와 하나 하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이 11살 때 가수가 되었어요 가수가 되어서 11살 때 그래서 아주 아프리카에서 아이돌 아프리카 제 딸이 아프리카에서 자랐으니까 그랬는데 대학교를 가면서 나한테 엄마 나 찬양 가수 안 할 거야 찬양 가수를 왜 안 해 찬양 가수 하면 나가서 멘트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삽시다 근데 나 못 살아 그래서 나 찬양 가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리더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여러분 그렇게 못 살죠 저도 못 살아요 어쩌면 좋아요 흑흑흑 이런 리더가 있다 두 번째 리더 여러분 왜 못 살아요 나를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듯이 여러분도 살 수 있어요 이런 리더가 있다 자 첫 번째 너 두 번째 리더 엄마 그런데 너 너 나이하고 내 나이를 좀 따져보자 네가 몇 살인지 엄마가 몇 살인지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다 엄마 인생이 개판이었어 도그 테이블 개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엄마가 새롭게 되어서 훌륭한 리더가 되었단다 너가 나중에 엄마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물어볼까 와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되셨어요 젊었을 때 유혹이 없었나요 젊었을 때 그 방황이 없었나요 너가 이러겠지 아 왜 없었겠어요 어떻게 다 이겨내셨나요 이렇게 대답할 거야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움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 사실 외계인들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을 이해한다 이해하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냥 그렇거려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많이 넘어지는 것 같고 아직은 정직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도 은밀한 곳에서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우리 아들 딸들 키워주시리라 일으켜주시리라 그렇게 믿는 믿음들이 저희 어른들에게는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른 얼른 청년들에게는 일어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나 저희들은 의인들은 7000번 넘어져도 7000번째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진다며요 안 넘어진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그냥 그대로 계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쁜 말 같은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의인인 거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7000번은 넘어져도 7000번째 일어나시면 의인이 된다는 거죠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